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 오랜만에 안뉴산의 집으로 왔습니다. 오늘은 안뉴산에게 왕크록을 소개합니다. 오늘은 안뉴산에게 왕크록을 소개합니다. 안뉴산. 안녕하세요. 혹시 락 음악을 알아요? 락이라고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. 맞아요. 한국에서 봤어요. 많이 봤어요? 아니요. 미친 사람인 줄 알아서 잘 안봐요. 나 음악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? 저는 정신 사나워요. 대박이다. 가사가 너무 좋은데? 다 잘생겼어. 저는 정신 사나워요. 시끄럽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일본 락밴드에요. 아 락밴드요? 저도 이 밴드를 처음 봤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 깨졌기 때문에 진짜요? 안뉴산의 반응이 어떤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저랑 다르지 않나요?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느낀 걸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?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렛츠고. 잘 들려요? 아 들려요 들려요. 네. 일본이 너무 많아..? 일본 밴드에요. 일본 밴드에요. 영화 아니에요? 맞아요 영화죠. 저 이런 목소리 너무 좋아하네 목소리가 좋은거에요 얼굴이 좋은거에요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잘생겼어 진심이 느껴졌어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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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